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터질성 김아인쌤입니다.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시선집중 강의는 공유기사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 40을 집중 공략하는 강의입니다. 자 그럼 민법 시선집중 제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민법 시선집중 교재는 98페이지로 된 초핵심 유학집입니다. 이걸 판복해 보시면서 문제는 더샵팔레 민법이 있죠. 그 판례로 보충하면 가장 완벽히 마지막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이론을 정리하시고 더샵팔레 민법으로 문제풀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포인트 8번 개학의 협의 목권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때 해마다심에 나온 주제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1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정답 정하셨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풀어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먼저 상단에 1번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묵건들은 이런 식으로 해마다 시행이 나옵니다. 가비에게 X가 있는데 가비에게 대리권을 준 바 없습니다. 만약 우리 가비의 자식이라면 이 아들놀이 병을 만나서 X를 매매하면서 아버지님 현명했습니다. 그럼 현명해서 대리가 되는데 대리권이 없어서 이게 묵건대리입니다. 그럼 갑갑형사에 아무런 관계가 없죠? 무유가 됩니다. 본인에게 두 가지가 걸려겠죠? 본인은 묵건대리를 추인할 수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인하면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행위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추인 거절하면 무유로 확정이 됩니다. 상대방도 두 가지가 걸려야 해서요. 최고권과 철예권이 있는데 최고는 가비에게 물어보는 거라 악의라도 가능합니다. 그럼 뭘 알았던 건가요? 의뢰계의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가비에게 물어볼 수 있죠? 추인할래이라고 물어볼 수 있죠? 최고는 악의도 가능합니다. 물어봤는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아요. 발신지입니다. 무채발, 격승발 두 개의 발신지였죠? 그럼 모든 최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럼 이대로 있겠다요. 원칙 무효자나의 묵건들이 따라서 추인을 거절로 봐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한편 평은 선인 경우에 한해서 철예할 수 있어요. 철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철예는 선이만 가능해서 선철이 선철에 외워요. 그럼 최고는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가능하죠? 그래서 최악의 선철입니다. 최악의 선철이 꼭 외워주세요. 이 네 가지 권리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무효는 유동적 무효죠? 추인하면 유효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게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럼 130조가 있어요. 교재. 교재 제일 위쪽에 130조 있습니다. 대리권 음자가 타인을 대리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무효란 말이죠? 추인해야 유효. 나머지는 다 무효가 됩니다. 단 133조. 추인은 다른 수입이 없는 때는 계약시에 소급하죠? 이걸 추인한 때부터 틀립니다. 계약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추인전에 나왔던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합니다. 소급표 있다고 꼭 기억하세요. 그럼 교재 양과를 본 본인의 추인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합니다. 같이 갑이 우리에게 때리꾼 줌 없는데 우리 병을 만나서 갑 이름 현명하고 매매계약 체결했죠. 우리 아들이라면 갑에서 병 앞으로 예전 등기까지 다 넘겨져서요. 그 무권들이랑 둘 간의 무효가 되니까 병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병이 다시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이 정이 선이라도 병, 병 무효는 절대적이라 정도 무효가 됩니다. 우리 정까지 왔는데 이제 갑이 추인한대요. 갑은 누구에게 추인해야 될까요? 전부 다 가능하죠. 무권들이나 직자상리방병, 승계인청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습니다. 즉 청한테 너 가져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이와 비교할 게 132조인데 갑에게 다시 의뢰게 때릴 건 전부 없어요. 우리 병을 만나서 무권들에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그런데 병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병에게 하지 않고 아들 을 을에게 추인했어요. 그럼 을은 그 사실을 병에게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아서 병이 추인 사실을 몰라요. 그럼 병이 뒤늦게 무효로 갑은 무효로 대항을 썼으니까 병이 두 번째로 이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이 쫓아가서 어? 내가 먼저 추인했는데 라고 병에게 대항을 썼기 때문에 이건 추인이 먼저 있었더라도 이건 처리가 돼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이게 132조 본문이에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피시는 상대방이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왼쪽 그림의 빨강색이죠. 한편 이번에 만약에 병이 추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갑은 내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병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나 단서 상대방 병이 그 사실 안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윗그림 아랫그림 잘 보세요. 자 그럼 의뢰게 추인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의뢰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실을 병에게 알리란 말이죠. 병에게 알리지 않아서 병이 모른다면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개를 잘 나누세요. 다시 의뢰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과 병이 모른다면 대항할 수 없다. 서로 단계를 잘 구원하세요. 교재에서 자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추인은 묵곤대린 대해서뿐만 아니라 상대방 병 기타 승계인 정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타만이 130이죠. 다만 묵곤대린 을 의뢰게 추인한 때 상대방 병이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효과를 주장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병은 처리할 수 있다. 그랬죠.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재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이게 묵곤대리와 상속입니다. 상속이란 누가 죽었단 말이죠. 죽을 때 유언을 했겠죠. 그 유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갑이 갑이 아버지인데 엑스가 있습니다. 자식이 을 딱 한 명인데 팔아달라고 데리고는 준 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납니다. 아들 우리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 모든 소리를 다 가지고 나와서 병한테 팔고 등기까지 다 넘겨버립니다. 본인갑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왔더니 엄청난 일이 발생했죠. 아들이 다 팔아먹은 거죠. 아버지가 충격받아서 급사망합니다. 급사망. 죽을 때 유언했는데 유언을 뭐라 했냐면 잘 보세요. 아버지가 유언을 거시기없다 하고 죽었어요. 거시기가 뭘까요? 아들도 궁금해 죽습니다. 거시기가 뭘까? 그래서 아들이 엄청 우회했어요. 설마 아버지가 죽을지는 몰랐거든요. 안되겠다. 아버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을 뺏어와야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단독 상속받았으니까 추임 거절권 거절권도 상속받은 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본인지위에서 자기간 목건대리를 추임 거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추임 거절이 인정되면 무효가 되니까 무효주장 가능하고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무효효과 병등기를 무효등기 말소총과 할 수 있고 병이 점유했다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안도 총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소독했더니 법원은 을 너는 추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요. 이건 신의성시론 측에서 금반원 원칙에 반합니다. 신의측에 반합니다. 금반원이란 앞에던 언행과 반대행동 그만답니다. 그럼 을 너는 앞에 매매했잖아. 너는 추임을 해야지 앞에 했던가 반대되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을 거절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무효주장이 안됩니다. 무효가 안되니까 무효효과인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고 또 무효효과인 부당이득 반안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소송에서 다지고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거식이 없다. 그랬죠? 뭐든지 없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뭐든지 없다로 끝나요. 거식이 없답니다. 거식이 거 거 거 거 거 거 거 자동 무효 등기말소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에서 무권들이 상속 나오면 없다로 끝나요. 있다로 끝나면 틀립니다. 거 식이 없다.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추인은 무권들이 전부 그대로 추인해야겠죠.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해 추인하면 상대방 동의 얻어야겠죠. 상대방 동의 없으면 그 추인은 무효가 됩니다. 자 이제 무궐이자 처분행이 추인인데 우리 교재 16페이지죠. 제일 하단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우리가 현명이야 대리고 그게 유권들이 무권들이 가 있습니다. 유권들이 무권들이 대리라고 쓰여있잖아요. 다 현명은 한겁니다. 이렇게 현명해야 대리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값부동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리권 주무없는데 우리 무권들이 했죠. 둘 가는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회 있었죠. 이렇게 현명했으니까 무권들이 고 이게 무권들이 추인입니다. 이건 소급회 가 있습니다. 비교할게 가벼게 X가 있는데 조카 을이 이 등기를 유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면 이건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을은 X부동산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예요. 그리고 을이 등기가 있으니까 병에게 매매하고 병 앞으로 등기를 했죠. 그때 현명하지 않겠죠. 현명하지 않으려고 자기 앞으로 위험하게 유조했습니다. 등기하면 을 등기 절대적 무효라 병이 선이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X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이걸 병에게 팔아먹었죠. 이 매매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이에요. 근데 이제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으니까 병이 갑을 찾아가서 당신 조카 을 사기죄 등으로 감방에 집어넣는 다래요. 갑이 을이 을이한 행동은 나쁘지만 이게 한 5천만원짜리 토지인데 이것 때문에 조카 을이 감방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갑이 을이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했어요. 이 권리자의 추인은 너무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너 가져갈 수 있잖아요. 중요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본인이 당연히 추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 가능한데 이게 우리나라에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유사함과 찾아볼까 하고 고개를 왼쪽으로 들렀더니 왼쪽에 있는 목건들의 추인과 거의 의사합니다. 왼쪽은 갑이름 현명했고 오른쪽은 현명하지 않았죠. 그것 빼고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왼쪽 목건들의 추인을 유추 적용해서 여기도 소고표 있다고 반신했습니다. 그래서 무권리자가 의리죠. 의리의 처분행위를 권리자 갑 갑이 추인하면 무권들이 추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원칙적으로 계약 효과가 계약 체결했을 때 소고하여 권리자 갑에게 계속됩니다. 소고표 있다고 기억하세요. 이제 양과로 2번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아까 무효로 확정된다 그랬죠. 오른쪽 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인데 아까 결론은 다 봤죠. 법조 보겠습니다. 131조 대리권 엄자가 타인은 대리로 계약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의 결정에서 본인에게 그 추인의 확답을 채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확답을 발 발 시 바라지 아니 하는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거절을 쏙 빼면 틀린 거죠. 최고는 아까 악의도 가능합니다. 132조 철회권 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간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 병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의 대리인과 없음을 안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철회할 수 없다. 선의만 가능하죠. 선처리 선처리 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상대방 병이 철회를 하고 싶어요. 그럼 선의만 가능하죠. 그럼 상대방이 철회하려면 자신이 선의라고 증명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대리에서 상대방은 보통 선의로 인정해줘요. 몰랐을 거라고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철회를 원하는데 본인 본인이 철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인과 없음을 알았다. 악이 악이란 점을 철회효과 다투려는 본인이 이걸 증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방은 보통 선의로 인정되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라고 증명할 필요 없고 만약 본인이 철회를 못하게 다투려면 본인 측에서 상대방 너 알았잖아. 악이니까 철회못해라고 본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이어서 상대방에 대한 묵건들의 책임이 135조 입니다. 오른쪽에 법조문이 있잖아요. 사례와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가본을 에게 대리권 주무없는데 우리 병을 만나서 묵건드려야 하겠습니다. 둘간의 무효가 되는데 묵건드려가 유효가 되려면 본인이 추인해야 돼요. 절대 추인 안 한대요. 이게 유효가 될 수 없으니까 이제 을 우리 병에게 책임지는 게 135조 입니다. 왜냐하면 을은 대리권 넘는 주제에 대리 행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에게 책임지는 게 135조 입니다. 이때 책임 내용은 상대방이 선택하죠. 상대방 선택하에 야울 너 액세를 팔았으니까 너 책임지고 이행해 라고 이행 청구하거나 아니면 너 그냥 내 손에 배상이나 해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상대방 병 선택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조문의 오른쪽의 법조문 1항입니다. 1항 다른자의 대리인으로 계약 매진자가 첫째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묵건들이죠. 또 둘째 본인의 추인을 얻으면 되는데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 선택이죠. 상대방 선택에 따라 첫째 계약 이행할 책임 또는 둘째 손해배상 책임이 됩니다. 다시 왼쪽 그리 보셔서 이렇게 상대방은 청구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도 의뢰에게 드릴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상대방은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죠? 상소무 해야 돼요. 상소무 일 때 병은 의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병이 상소무 이더라도 하필 우리 제한능력 자요. 와서 책임지라고 맥살 잡으면 될까요? 안되겠죠. 이때도 책임 묻지 못하는 예외가 두가지입니다. 오른쪽에 법조문자 2항 보세요. 대리노석 계약매진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 상할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인으로 계약매진자의 사람이 제한능력 자일 때 일항 책임 적용하지 않는다죠. 이 예외까지 잘 알으세요. 자 그 다음 이 무권대리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을도 대리권 없음에 관해서 고위과실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병에게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카분 X라는 농지를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는데 작은아버지 A가 을을 속였어요. A가 그럽니다. 야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X농지 팔라고 하던데 너 그 말 못 들었어 빨리 팔아봐 하고 제3자 A에게 속아서 을이 테이리권 없음을 몰라요. 을은 아무 잘못 없죠. 그래도 병에게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집안일은 집안일을 사세요. 작은아버지 맥살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을은 병에게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조가 135조예요. 본조의 묵군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대리권은 흠결이 없음 없음이 관해서 묵군대리인의 과실 등 계축사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묵군대리인의 제3자가 저기 작은아버지 A 제3자 기망이나 문서의 의조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않고 인정됩니다. 무과실 책임도 시험에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대리권 없는 을 묵군대리죠. 을이 갑이름으로 갑 부동산을 병역에 매도하여 소유권 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네요. 그럼 묵군대리 상속 나왔어요.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그럼 아까 뭐라고 요원했죠? 거식이 없다. 없다. 잇따로 끝나면 틀린다. 거식이 없다니까. 그럼 1,2,3,4,5에서 잇따로 끝나는 거 보여요? 잇따로 끝나는 게 4번이죠. 이게 그냥 답입니다. 거식이 없다. 잇따 엑스. 그럼 잇따 앞에 확인해요. 잇따 앞에 확인. 부당 이득 바란 종 갈 수 없다. 그랬죠? 거식이 없다로 끝나잖아요. 1번부터 봐볼게요. 1번 갑병사의 매매계약은 묵군대리 무효입니다. 2번 병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에서 유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 무효등기 말소 종 갈 수 없게 되죠? 병에게 거식이 없다. 말소 종 갈 수 없죠? 3번이에요. 3번을 먼저 봐요. 의른무권대리로 병에게 등기말소 종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 병명의 등기는 실체 관계 부합 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4번 의른무권대리로 병에게 그 부동산 종 위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 종 갈 수 없답니다. 5번 만약 병 병 유효죠. 2번 병 유효 100 병이 그 부동산을 금 정 너도 유효 전응해 준 경우 의른무권료조 정에 대해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거시기 없다 해서 4번의 정답입니다. 2번 대리권 없는 의리 가부를 대리해서 가부 토지에 대한 아 임대차네요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네요 병가체결했다 무권대리문제죠 틀린겁니다. 1번 왜 임대차계약은 본인 가부에 추인하지 않냐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부에 대해서 무효이다 맞이했습니다. 2번 가부 유효 임대차계약을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죠 묵시적 추인할 수 있어요 3번 상대방 병이 계약 당시에 의뢰계 대일일 것 없음을 알았네요 알았을 경우에 병은 갑에 대한 최고권은 인정된다 최악 최고는 악에도 가능해요 최악의 선처리 틀렸습니다. 최고는 악에도 가능합니다. 4번 갑의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변경을 가했죠. 변경을 가해서 위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상대방 병동이 있어야겠죠. 병동이 없는 한 그 추인 무효입니다. 5번 갑의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위임대차계약은 계약시 소구 맞았죠. 추인한 때부터 들어요. 소구 피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최악의 선처리 잘어오세요. 이 시간에는 묵군대리를 공부했습니다. 논점별로 잘 정리하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은 교재로 잘 읽어주세요. 시험은 글로 나오니까 반드시 글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